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사업 참여 당시 한국의 차세대 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해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불만을 일갈하자 인도네시아가 크게 움찔하였는데요. 최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투기 KF-21의 부채 상황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연 것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서자바 수메단 지역에서 치숨다오 유로토로 개통식에 참석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분당금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재무부 장관에게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상태에 대해 물을 것이다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 파트너에 대한 자금 조달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KF-21 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 된 바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KF-21 전투기 분당금 문제가 대통령이 아닌 국방장관의 손에 있다는 언론들의 말에 불편함을 표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KF-21 개발비 문제가 제기된 지 4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에 관해 관심도 없어서 현재의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재무장관에게 문의하겠다는 태도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게다가 이런 발언 또한 한국 정부의 불만이 터지자 나온 발언으로 지금까지는 KF-21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시재기 한 대를 인도받고 일부 기체를 현지에서 개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 부지를 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투기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이보다는 개발 기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인도네시아 개발진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반응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한국이 여러 번 연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차버릴 용기가 없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의 대금을 체납해 한국을 분노케 했고 인도네시아를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감히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헤쳐나가기는 어렵다는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한국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폴란드가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대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우울어 전쟁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현대전에서 공군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성능 전투기는 전쟁이 시작될 때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면서 폴란드가 KF-21 보라매보다 F-35를 얻는 것이 선호하기에 KF-21 개발 합류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인도네시아만 진심으로 KF-21 보라매를 개발을 함께하기에 비록 분담금이 연체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보라매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으며 여전히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국이 인도네시아 태도에 화가 날지라도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리더이자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달래면서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사업에서 최소한의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KF-21 전투기 양산에 성공한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기에 사업의 성패가 달린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프로젝트를 떠나면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망이 나빠질 것이기에 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먼저 공급하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에 판매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인도네시아 언론 말처럼 인도네시아를 믿고 기다리면 될까요? 이에 대해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제 전투기를 수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자신의 전투기를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전투기보다는 자신들의 라팔 전투기에 올인하도록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카르타의 도움으로 자국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라팔 매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확보하기 위해 116조 루피아를 지출했기에 프랑스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의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혜택과 편의를 봐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라팔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프랑스 무기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의도치 않게 프랑스와 경쟁 구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눈을 돌린 시점은 호주와의 프랑스 잠수함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와의 국방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 회복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인 수비안토은 양국의 협력에서 윈윈 솔루션을 찾은 데에 대해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고품질 무기를 공급받고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행세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손을 덕석 잡자 KF-21을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한국은 입장이 상당히 난해해진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계획 중에 프랑스는 42대의 나팔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대의 프랑스 스코어 팬급 공격 잠수함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공동 개발국임에도 한국의 입장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이미지가 사뭇 다르고 그 모습이 중국의 모습과 닮았다는 이유이죠. 실제로 프랑스 마크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반기를 들며 시진핑에게 달려가 협력의 손을 맞잡았는데요. 때문에 마크롱이 현재 유럽의 분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적인 행보에 우리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죠. 난데없이 등장한 프랑스의 방해 공작에 인도네시아는 이미 흔들렸으며 kf-21 분담금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하루빨리 kf-21 전투기가 개발되어야 하며 해외 계약까지 이뤄지는 순간 모든 주도권이 한국에 넘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의 성공과 자주 국방이 함께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